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태어난 연도로 보는 나의 평생 운수라든지 내가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키워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구성기학에서는 본명성 했거든요 태어난 연도가 예를 들어서 1988년생이면 본명성이 3이고 1991년생이면 본명성이 9 그런 식으로 태어난 연도에 맞춰서 즉 타고난 띠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본인이 태어난 본명성의 특징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영상부터는 태어난 본명성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연생이라든지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연생이라든지 귀인의 연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본인이 태어난 연도를 맞춰서 위쪽에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숫자가 1부터 9까지 가 있는데요 이것은 양역 기준으로 입춘이 지나야 즉 2월 4일이 지나야 본인의 본명성이 바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본명성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자 보시면요 여기 구성판을 보실 겁니다 숫자가 중앙에는 5가 들어있고 밑에는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특정 원칙에 따라서 배려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혹은 매월마다 동회 피동회 그런식으로 비성 즉 여기저기를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 보이신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번째로 말씀드릴 분들은 본명성 1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본명성이 무엇인지는 다 확인하셨죠 여러분 본명성 1인분들은 여기는 북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감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궁은 구덩이 감자를 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명성 1인분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생각이 굉장히 기쁘시고 지혜도 많으신 분이지만 권한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도 많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행으로 봤을 때 오행이 소위 말하는 목화토 금수 나무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것들이 오행인데 본명성 1인분들은 오행으로 봤을 때 수기운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수기운이 부족하다 그런데 본명성 1인이다 충분히 물이 개운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도 인내심이 꽤나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학업 학업이란 말은 본인의 진로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자녀문제 임신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고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공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부터 조금 더 디테일 말씀드리고 리더보다는 참모라 그러죠 남들을 도와주거나 어떠한 모임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설팅이 일이라 할 수 있구요 속을 알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년 시절의 경험이 평생을 관장할 수도 있는 살면서 고난이 좀 많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본명성 1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2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 2인분들은 곤궁이라 그래서 어머니를 의미하는 그런 자리기도 하거든요 어머니가 보통 보시면 인내심이 강하고 시생정신이 많고 아이들을 아끼는 그런 좀 자비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본명성 2로 타고나신 분들은 일평생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조금 부족하고 실속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꼼꼼한 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 집요하게 달려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많은 덕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행으로는 토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에 토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도 토기운이 많은데 본명성 2다 그러면 위장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실 때 방위를 반드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본명성이 3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장남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무목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무목기운 의미하기 때문에 밝은 분들이 많으시고 허세 있죠 허세가 조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속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조금 중요하게 여긴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책임질 일이 많다고 할 수 있고 남들보다는 조금 버라이어티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성격이 강식한 편이고 타협보다는 본인의 주관이라든지 직감 이런 것들을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명성이 3인분들은 본인의 잘 아는 재능만 찾으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명성 중에서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4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 4인분들은 손궁이란 것을 의미하구요 손궁은 나무목기운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라든지 키워드가 영업, 결혼, 사업, 해외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혼자 살아기 보다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설득력이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권리적인 것을 조금 싫어하고 실용적이라든지 부드럽고 말로써 잘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랄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사, 자영업 본인만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본인을 연마한다면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명성이 5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본명성이 5인분들은 약간 성격이 독단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고집이 굉장히 센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은 세고 독단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인한 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리더가 된단 말은 그만큼의 사회적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명성이 5인분들은 만약에 지금 삶이 조금 힘들다 그러더라도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많은 문물을 익히고 견문을 많이 넓힐수록 본인에게 다가오는 기란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유연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본인을 컨트롤 해줄 수 있고 본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주변에 계시다면 아주 크게 성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행으로는 토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마음만 잘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불도저같은 성향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6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오행으로 금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권위적인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도 충분히 사장님이라든지 2인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간부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고 또한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규모보다는 규모를 꽤나 크게 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할 수 있구요 사람이 의리도 좋고 성격도 좋은 편이나 고집이 세고 특히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본인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처세력보다는 꾸준함과 카리스마로 남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명성 6으로 태어나신 분은 입이 가벼울수록 본인에겐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한 계획으로 어떤 것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다음은 본명성이 7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이 7인분들도 오행으로 봤을 때는 금기운을 의미하고 특히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현금을 많이 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예민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좋고 싫음이 명확한 분들이 특히 많으시고 유흥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며 인생의 기복이 조금 심하다 싶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열심히 벌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라면 많은 덕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놀기 시작하면 통장에서 돈이 쭉쭉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이 안 좋은 시기에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사고수라든지 아니면 수술수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본명성이 8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이 8인분들은 간궁이라 그래서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이 변화가 대체 뭐냐 내가 스스로 변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에서 변화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은 남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크게 변화가 많은 그런 삶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실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식주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명성 9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 9인분들은 오형으로 봤을 때 화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별 문서 만남 그런 식으로 어떠한 것들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명성이 9인분들은 운이 잘 풀릴 새는 주식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문서원이 굉장히 대박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에 암감살을 맞거나 팥살로 깨져있는 그런 문서원을 가지신 본명성 9라면 절대 주식 투자를 안하시는 것이 좋은 또 그런 케이스 있거든요 일생을 살면서 이별이라든지 본인만의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이 아픈 사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는 많을 수 있는 그런 기복을 타고났지만 마음먹으면 남들에 비해서는 빠르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기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에 화기운이 부족한 분들이 본명성 9시라면 충분히 보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본명성 9를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각 본명상마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 영상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